오키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땅콩같이 생겼죠? 근데 이 안에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열면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징그러워 완전 쥐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쥐잖아 쥐 미안해 엄청 끔찍한게 들어있어 이따 오리온이 오면 오리온을 속여볼거에요 오리온이 오리온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다 오리온 왔다 오리온 야 오리온 어 손에 그거 뭐야 아 이거 땅콩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땅콩 재밌는 땅콩? 색깔이 그게 뭐야 신기하네 신기하지 열어보면 진짜 재밌는게 나와 뭔데? 저놈아 열면 신기한게 있다고? 뭔데? 이게 뭐야 이상한게 나오지 이게벌레야 제가 벌레야 진짜 웃겨 아 뭐야 깜찍해 쥐같은데 재미있다 오리온 놀리긴 엄청 재밌네 다음은 남벤장 놀려야지 아 엄청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 심장이 내렸는 줄 알았네 엄청 깜짝 놀랐네 오 개구리알이 이렇게 가는 바나나 이거 바나나인데 이 사이로 이렇게 하면 엄지 사이로 하자라 이렇게 사이로 지나간다 개구리알들이 아 재밌다 가 가 가 아 터트려버리고 싶다 개구리알 터트리기에도 놀이할까? 아 어제 누나가 개구리알 올려놓던데 아 너무 졸려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아 한숨만 자야겠다 어 잘건가 본데 그럼 개구리알은 내가 가져간다 개구리알은 내가 가져간다 개구리알은 내가 가져간다 개구리알은 내가 가져간다 제가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개개개 개구리알 만져볼까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아이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손으로 잘 안잡혀 손으로 잘 안잡혀 엄청 많이 있어 그 다음에 검은색 개구리알도 있어 검은색 개구리알은 타피효과 같은데 먹어버리고 싶다 우와 우와 이걸로 방향제 만든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많이는 필요 없겠지 이 주사기에 개구리알을 넣어서 쭉 짜면 개구리알이 으깨져서 나온대요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다 한번 해봐야지 개구리알을 넣어서 오 이거 너무 커서 잘 안들어간다 우와 오 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짜 볼까요 오 오 봤어? 오 우와 오 이렇게 나오자 하하 우와 이렇게 나오고 음색깔 나오고 이번에는 파란색 나오고 오 우와 오 그 다음에 보라색 나오고 우와 색깔 잘 나온다 우와 깨구리알이다 오 으깨졌어 하 재미있어 깨깨 오 오 깨구리알이 이쁘게 진다 오 우와 우와 이거 만지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우와 우와 엥 다 으깨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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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깬 거를 지퍼백에 넣어주면 말랑이처럼 만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해 오 주사기 넣어주고 오 오 아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오 오 우와 우와 색깔 예쁘다 우와 우와 레인보우 색깔이야 오 마지막 개구리알 오 우와 색깔 검은색 개구리야 궁금해 오 검은색 개구리야 색깔 신기하다 아 아 그 다음에 여기를 꼭 닫아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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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 이제 으깬 개구리알을 파빗 위에 뿌려 볼게요 채우기 재밌다 파빗을 넣으니까 재밌다 이렇게 해볼까? 파빗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밑에서 올리면 오 개구리알이 뿡 나온다 이거 근데 슬라임에 넣어도 재밌겠다 재밌겠지? 재밌겠지? 캐캐캐 슬라임을 그 다음을 꺼내서 우와 여기에 일단 개구리알을 먼저 넣어볼게요 개구리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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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넣어봅니다 후후 흐흐흐흑 흐흐흑 아 오오 우와 뒤나갔다 봐봐 뒤집어 볼게 하나, 둘, 셋 후후 우와 이 안에 개구리알 갇혀 있어 아 튀어나온다 흐흑 오우 아 나 엄마한테 혼났다 헷 괜찮아 엄마 아직 없으니까 헤헤히힤 이야 오 개구리알이 다 튀어나왔네 이제 개구리야 으깬걸 넣어봐야지 이제 으깬걸 넣으면 안빠져나오지 으이쳐 그 다음에 아까 으깨놓은것도 다 넣어버리고 아까 화비새 으깨놓은것도 하나 둘 셋 해서 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 으 으어 으 이것 좀 갑東 4 ice 이라는 계획 우리한테 이케 많이 들어차 이 który 으 cima 게으론 increases 으으으으앗 으으으읐 그것들ibi 시작! 개구리알들이 박봉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 다음 다시 박봉 해볼게 박봉 한다! 하나 둘 셋! 박봉! 박봉! 우와! 개구리알들 터진 말랑이에... 알갱이들이 있어 슬라임에 개구리알들깽고 넣은것 재밌다보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미들 엄마 아직 안왔어? 어? 뭐냐 너? 개구리알? 어? 벌써 일어났어?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뭐야 어려움? 이거 내 개구리알 아니야? 어제 내가 뿔려놓은? 아 그게 그게 맞는데 아 그게 맞는데 아 아 뭐냐고 내가 어제 방향제 만들려고 뿔려놓은 건데 왜 네가 다 쓰냐고 아 미안 근데 이거 봐라 진짜 재밌어 개구리알 뿌시기 해볼래? 재밌어? 봐봐 오 야 이거 재밌다 그치? 그치? 재밌지? 개 개 개 이라고 으 아이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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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近 바이오 이 습복 오리아이리아 이거? 웃게 났어? 아우 내가 못살어 야 오리아 너 미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